어머 프레디 눈 깜빡거려 움직여 치카 입도 움직이네 얘네 살아있어 숨쉬는 것 같아 프레디도 숨쉬고 있잖아 치카 움직인다 치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머에요 2022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새해에도 프레디니 프레디 안에 소용돌이래요 소용돌이 프레디가 눈을 새해부터 어쩔 바를 모르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그러고 있는데 에스트라 볼까? 에스트라 없어요 안돼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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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레리 포 프레디 어 어허 어 팬더 프레디 여기도 있네 대나무 먹을만해 여기 경고 문구가 써있는데 안 열려 그렇다면 요렇게 치카 치카 블레쉬 퍽싱 플러시 어 음료수 뭐여 음료수 먹어지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생일 파티하는 중이야 물든프레디네 프레드베어인가 후베 후베 하이 생일 파티하고 있었어 오 오오 오오 발컥 오오 이씨 전시되어 있는 줄 알았지 짜증나네 여기서 멀리서 봐라 이거야 너무 들이대지 말고 멀리서 봐 이거 좀 더 맛있어 보이는데 아까는 오렌지 맛이고 이건 깔끔한 쿨링 맛이야 음료수 굉장히 많네 두 개만 파네 웬 냉장고에 지하철 노선이 써있지 8호선 분당선 2호선 요 요 요 요 요 요 놀이장이군 뭔가 발설가 나지 공풀장 점프 못 들어가지네 일로 가보자 어허 뭐야 오 오 오 왜 그래 쓰러졌어 월나리오 눈 떠보니 경비실이네 음료수는 들고왔네 그 와중에 왜 전화가 와 경비실로 끌려왔어 CCTV 안 켜지는데 문 닫어 어 문 자동으로 못 열리네 한번 닫으면 그러면 왼쪽을 열면 이쪽이 열려? 독특한 구조네 어 여기 숨을 수도 있어? 근데 CCTV가 안보여 CCTV가 안들어와요 아 갑자기 뛰어오는거 아냐 아까처럼 여기 있을까 여기서 올까 여기서 올까 이리로 갈까 오 오나 음 안오는데 여기 6시까지 버텨? 아직도 12시야 뭐야 아무것도 안오는데 아까 그 프레드베어 움직이는거 아냐 어어 으어어 뭐 이 곰팅아 뭐야 이게 화가 났어 웃어? 웃기냐? 뭐야 어디 들어가는 소리 났는데 깜짝이야? 으어어 완전히 그냥 칼로이스네 칼로이스 막 달려오네 뭔가 한번 소리를 크게 지르고 나서 폭시가 달려왔어 여기 들어있으면 안되나 철재문 안에 그냥 있는거지 숨어있는거지 아무도 없는거처럼 오우 왔나봐 들어왔다 문소리 이루고나서 폭시가 뛰어와서 뛰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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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나? 폭시 지나갔나봐 열어볼까? 하하하하 열어볼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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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거 어떻게 막아 저거를 웃는 소리만 나는데 프레드베어랑 프레디랑 폭시 이렇게 세명 있는거 같아 이 피자 가게는 지금 프레드베어는 두번 웃을때 레버를 내려야되는거고 폭시는 문고리 소리 그럼 오른쪽이 프레디라는 얘긴데 자 한번 웃음 두번 웃음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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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막았다 프레드베어 뭐야 이거 아니 안가잖아 막아도 일단 문을 막고 반대쪽으로 나와서 숨꺼나 해야될거 같아 어? 야 여기 프레드 있구나 아까는 프레드베어 여기 프레드 시카도 있네 아 여기 폭시 있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좀 숨어있을때 없나? 절대 못오는 곳 그런데 없나? 요런데 아 막 다 막아놨어 프레드베어는 벽도 뚫고 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폭시가 시작하자마자 나 잡아먹으려나? 여기 있어볼까? 보니 빼고 다 있네 그러고 보니까 보니는 왜 없음? 보니 이번에 시크리티 브리치에도 안나오고 몬티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빠졌네 폭시가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거 같은데 폭시 눈 깜빡거려 살아있네 오 마이 첫번째 소리 나자마자 폭시가 사라졌어 문소리 어 나 여기 있는거 모나봐 오올라? 여기로 오네 사라지더니 한바퀴 돌고 오더니 일로 오네 오빠 프레드베어 눈 깜빡거려 움직여 치카 입도 움직이네 얘네 살아있어 숨 쉬는거 같아 프레드베어 숨 쉬고 있잖아 치카 움직인다 치카 여기 치카 발소리였구나 어 뭐야 여기도 벨브가 있네 이외에 치카 발기가 호시 지나가? 또 웃었어 내려? 일로 가야 돼 제가 문 앞에 있거든? 프레디 걸어오네? 프레디 일로 오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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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안녕 프레디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니? 잘 살아 경비지로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프레디야 치카 온다 치카 온다 치카 온다 치카 온다 치카 온다 와 치카 왜 이렇게 빨라 오마이 치카는 그냥 부리로 찍어버리네 프레디랑 치카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프레디는 나를 인식을 해서 쫓아오는 거고 치카는 그냥 막 돌아다녀 프레디랑 치카는 잡히면 안 되고 당연히 폭시는 간물대에 숨어야 되고 소리 질렀을 때 프레드베어는 중앙 레버를 잠그는 거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 웃었어? 한 번 더 웃을 때거든 올리고 할 거 다 하고 들어가 잠깐만 한 번 더 웃었거든 들어가 자 폭시 지나갔어 왼쪽 닫고 폭시 모르니까 올려보는 거야 지금 이거 안 오지? 맞지? 프레드베어 웃음소리 자 폭시 뛰었어 폭시 뛰기 전에 그리고 숨어 2시다 2시 그치? 프레드베어 올 수 있으니까 올리고 나이스 이제 프레디랑 치카만 안 오면 돼 왔다 왔다 프레디랑 나도 올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뭐야 얘 그냥 들어오네 계속 오네 그냥 오네 이거 어떻게 가야지 물 닫았으면 돌아가야지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게 어딨음 아 이거 치카 있잖아 혹시 울었잖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간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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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 관 관 관물대 관물대요 관물대 어디 있어 관물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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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나 프레드베어는 원리만 알면 되는데 프레디가 문제야 프레디 얘는 그냥 끝까지 날 따라오거든 프레디랑 치카가 안 오길 바래야 돼 아예 오네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여기에 왼쪽으로 출구가 있네 그냥 나가면 안 되지 당연히 여기 치카 있고 어 프레드베어가 있네 어 여기 열리네 뭐야 여기 번이 있네 그리고 여기 가물대 하나 있구나 오케이 경비실에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게임은 상황에 따라서 돌긴 해야 되는데 치카랑 프레디가 안 오길 바래야 돼 오잖아 들어왔네 닫았는데 들어왔네 치카 섰다 제발 멈춰 멈추지게 또 움직여 곰탱이 온다고 오마이 폭시도 온다고 안녕 지나갈게 조금만 지나갈게 프레디가 폭시 띄었거든 사놨다 어 잠깐만 프레드베어 울거든 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프레디베 울었다고 이 곰탱아 다른 곰탱이 울었다고 어 두 곰탱이가 문제네 이거 얘를 데리고 댕겨야 돼 아우 귀찮아 혹시 또 그렇네 프레디가 앞에 왔네 난리 났네 피해야겠네 늦었다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프레디 오겠지 안녕 좀 더 천천히 오면 안 되겠니 계속 늦게 어 프레드베어가 울어야 되거든 어 푸베가 울어야 돼 프레디야 형이 엉엉 해야 되거든 어 치카 오는 거 아니겠지 일루 일루 폭시가 먼저 울면 어떡하지 프레드베가 울었다 치카 경비실에 있어 아 어 치카 사라졌다 헥 여기 있잖아 숨 울었지 나가 이제 퍽시 온다고 퍽시 아 아 아 안될 것 같아 늦을 것 같아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안 열려 또 문은 출발했어 닫았어 우와 살았어 오마이 프레디가 어느 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올까 어 아 일루 오네 이 녀석 프레드베어가 오는데 이제 돌아가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푸베 우지마 아 너 아예 차라리 좀 빨리 와 좀 빨리 어 조금 빨리 와 아 푸베 울었어 어떻게 할 거야 길이가 되려는가 모르겠네 후베 울어 3시 오케이 3시 됐어 이제 폭시 아 치카 있어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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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갈게 반대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유인하는 거지 프레디가 일루 오게 치카는 잡았지 헥 하필아 왜 일루 가 얘 망했네 빨리 빨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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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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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살았어 살았어 헥 치카 돌았다 치카 돌았다 자 이제 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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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놀아야 될까 여기서 놀아야 될까 돌아야 될까 고민이네 크게 놀아서 안전하게 경비실로 푸베 우세요 푸베 우세요 꼼팅아 지금 울어줘야 된다 어 푸베야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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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잠깐만 쟤가 폭시가 먼저 온다고 출발 출발 프레드 푸베 우름 열렸다 나이스 나이스 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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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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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울었어 그렇지 나이스 메시아 메시아 지금 안 보여 자 한번 다 막았어 치카는 치카 오지마 진짜 반대로 도는거 아니겠지 뺑뺑이 돌아야겠네 뭐야 일로와 그런 눈빛으로 날 보지마 기분 나쁘거든 어 폭시가 오네 잠깐만 아 폭시 잠깐만 폭시 아우 애매한데 제발 폭시야 빨리 빨리 후배 울렀어 폭시야 나이스 후배 한번 울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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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또 있어 길을 찾아서 나가 어 여섯시 나이스 나갔다 어 쫄렸다 키 어딨어 어 키 어디에 숨겨 박스가 있는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이제 나가면 되는거야 애들 애니메이션에서 다 사라진거 맞지 앞차 쫓아오고 따라오고 확 날라오고 가만 안둔다 본인은 그대로 있는데 뭐야 다 사라졌는데 본인만 있네 어쨌든 나갑시다 나 또 죽을 수 없거든 출국 자 바깥에 뭐 있는데 뭐야 저거 뭔가 공룡 그림 같기도 하고 포스터 같기도 하고 모형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는 안보이네 좋아 나가자 탈출 땡큐포플레이 아 어렵다 시크릿을 찾지를 못했대 안찾어 엑스트라 안나오네 좋아요 프레드베어 안에 소용돌이 아주 힘들었지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이바